수도관이 상수도관이 오래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돗물 10리터를 공급하면 1리터 이상 땅으로 세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6,500억 원의 수돗물이 쓰지도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건데요. 경북은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농어촌은 40%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 절반을 지원해서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단체장들이 소극적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산시 남산면의 한 마을에 상수도관을 새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오래돼 녹물과 흐린물이 나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치단체가 상수도관을 직접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가 예산 절반을 지원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료를 노후관료라고 하는데, 노후관료는 흐린물뿐만 아니라 누수가 큰 문제입니다. 경산시의 지난 2021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13.2%, 전국 평균 누수율 10.5%보다 높습니다. 노후관료를 제때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현재 우리 관내 상수관망도가 현재 1,600km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료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 추정사업비로는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공기업 특별해계로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지원이 전실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경산시는 나은 편입니다. 경북 22개 시군 평균 누수율은 23%에 이릅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사정이 심각합니다. 경주시의 경우 42.9%나 되고, 문경시 40.7%, 울릉군 38.7%, 영천시 38%, 청도군 32.7%입니다. 농어촌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예산 부족 탓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니까 포장이 불량하다 하면 바로바로 정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수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하에 매설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바로바로 가기 어렵거든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상수도 누수량을 생산 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조 2,894억 원에 이르고 한 해 평균 6,500억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